.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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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군가가 왔다 그건 통찰? 일단 디아블로는 너무 보는 맛이 없다고? 플레이하는 맛은 있는데 알겠습니다 마을로 가겠습니다 어? 뭐가 자꾸 늘어난다 잠깐만요 인벤토리 좀 비우고 올게요 아 인벤토리 비어져있네 오호! 오호! 오 잠깐만 뭐뭐 어떻게 박으라 그랬지? 잠깐만 그 이거 플레일 두 구멍짜리 뭐 있지 않습니까? 티르 엘인가? 그 마나 빨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엘티르 아 엘룬이 없어 어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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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그 다음에 갑옷에 갑옷도 두 개 스텔스 맞지 않습니까? 아닌가? 세 갠가? 좋았어 빨리 이때 쭉쭉쭉쭉쭉 돌아나야지 다시 오셨네 다시 오셨네 빨리 들어가야돼 쭉쭉쭉쭉쭉 오! 뭐야 뭐야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 아니다 뭐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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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으면 어떡할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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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주시면 어떡해? 이거 죽으면 어떡할라고? 오! 45회까지 찍을 수 있을까? 이거 45회까지 찍을 수 있나 내가? 어라? 아 저 놈이 다 잡나보네 대성당 어? 수도원 안쪽 찍어주나? 오케이 아싸 웨이 찍어줬다 아싸 웨이 찍어줬구만 어? 카타콤 2층 좋았어 보스는 내가 이따가 혼자 야 레벨 1 자리가 많으시네 오! 스텔스 만들어진 거 야 오! 감사합니다 야 힘 65까지 찍어야 되네 오! 스텔스도 이미 만들어져있고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사이곤의 벨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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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곤 세트다 1렙 몇이지? 6렙 75까지 찍어야 되네 힘을 이렇게 많이 찍어야 돼? 오! 오! 감사합니다 힘 오지게 찍어야 되겠네 나도 템 받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 그래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안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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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래주십시오 죽으면 안되는데 와 버프방이 진짜 좋다 잠깐만 그럼 힘을 아 저런 거 끼려면 아직 3렙 더 올려야 되네 힘 오지게 올려야 되네 요기 일단 웨이 찍고 제가 다음 빵 만들러 가겠습니다 왠지 저 사람이 카타콤 다 돌고 있는 것 같아 나 요기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아이씨 뭐야 이거 아이씨 뭐야 이거 언니 뭐야 얘 자 가자 어차피 나중에 잡는거는 순식간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아 카오방 도는 애 없나? 카오방 도는 애? 그 디지털 브라자님 그 카오방 열어주실 수 있어요 혹시? 카오방을 열면은 카오방에서 어차피 저 몹이 다 잡을 것 같거든요 어? 링이다 아싸 링졌다 스토니필드로 가서 캐럿 랩? 구요 구 구 왜요? 구면 구면 못 열어요? 못 들어가? 아니 어차피 이거 버프 받으면은 얘가 뭐지? 용병이 활 따가지고 잡잖아요 내가 잡는데도 안올라? 내가 잡는데도 안올라요? 나란 사람이 떨하면 안올리는건데 내가 잡으면 잘 오르지않은가? 그니까 한 번 한 번만 열어줘보실래요 그럼? 한 번만 열어보실래? 어? 궁금한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의족이요? 네 의족있습니다 의족 여기서 구해가면 되지 버프주는 사람 떠났네 의족 여기 딱 구했습니다 아잇 됐다 당연히 의족정도는 제가 딱다 어? 구해놓죠 어?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네네네 찰랑한 님들님 어서오세요 왜 부르십니까? 아이씨 네 방금 게임 처음 시작하셨어? 어? 화질이 꾸린거는 모르겠네 화질이 꾸린거는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DR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두두두두두 자아 2번 도새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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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안되겠다 일단 집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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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피통 307입니다 안되겠다 그래요? 아씨 안되겠다 안되겠다 카오는 안되겠습니다 아 아처가 잡아줄줄 알았는데 아처가 엄청 약하네 와 이거 힘 75까지 찍어야 되나? 차근차근 퀘스트 깨면 되니까 뭐 잠깐만 블랙마시 퀘스트 왜 안열리지? 아 그러면 얘 아 얘 버프 날아가는구나 아 쟤 버프가 날아가는구나 나만 버프가 있는 상태네 그래도 뭐 카타콤도 다 찍었고 오케이 됐어 예스 됐어 됐어 10렙 잠깐 블랙마시 송을 들어가야되나? 예 예 그리고 예 인첸방에선 아 활 끼고 하는게 좋아요? 아 그렇겠구나 굳이 내가 다가가서 맞을 수는거구나 그러네 활을 찾아보자 됐다 그래 내가 굳이 맞을 수가 없지 와 이거 오라 오래가네? 이거 오라 얼마나 가는거에요? 우리 님은 어딨나? 절망의 평은? 홍이 다 잡아줄게 와 개쎄 개쎄 그렇구나 인첸방에서 활 끼면은 그냥 오지네 개사기네 어허 어허 좋아좋아 스읍 야 이거 써는 맛이 있네 와 이거 써는 맛이 있어 써는 맛이 있어 일단 올 힘좀 찍고 세그리바이스 어허 아니 뭐 때문에 이게 스킬이 올라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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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도 없었네 아 추워 에어컨 꺼야지 와 이거 개사기네 인첸방 좋았어 5층 어 아 젠장 그러네 아아이구 아이고 이때까지 몰랐다 아아씨 이건 녹화하지 말아야겠다 쯧 아아이 젠장 저도 인첸방 와있습니다 저도 인첸방 맞습니다 아마존 아마존 도 그 주리엘한테 죽었습니다 주리엘 아마존도 주리엘에게 죽었습니다 그 아이템 뭐였어요 그 뭐지 그거 그거 뭐지 여기다 박는거 여기다 박는거 뭐뭡니까 여기다 박는거 뭐뭐에요 잠깐만 민첩 35 찍어야되네 아씨 민첩도 또 찍어야되네 카우 레벨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훅 갈뻔했네 감옥까지 거꾸로 가자 거꾸로 아씨 감옥까지 거꾸로 갈라 그랬네 여긴가 여긴가 감옥 오케이 인첸방 하면 의미없어요? 아냐 인첸방 안할거야 인첸방 안할겁니다 그냥 잠깐 하고 있는거야 잠깐 잠깐 하고 있는거야 잠깐 그냥 레벨업점 해놓으라고 그냥 레벨업점 해놓으라고 근데 햄딘이 하고 싶거든요 햄딘 햄딘이 하고 싶습니다 햄딘 윙윙윙윙윙 11렙이니까 빨리 좀 더 찍어서 햄딘을 빨리 와 그러면 이거 인첸트 받고 해머 돌리면은 싹 다 녹겠네 그냥 그냥 카오방 오지게 녹겠는데 아닌가 그건 또 아닌가 해머는 마법 데미지인가 아 그러네 이거 질딘이라고 돼있네 햄딘 햄딘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햄딘 아니 이게 에크파이브 뭐짱 코끼리 코끼리 가니까 질딘으로 저번에 죽는거 봤죠 죽는거 봤더니 안되겠더라고 오 질딘은 안 Futada 절대 쓰레깁입니다 거기감 seamlessly 안 돼 안 돼 질딘 쓰레기입니다 거기 가면 후들어막고 뒤지는거 봤잖아요 그때 좋았어 좋았어 민첩을 좀 찍고 아니 경험의 성소? 질을 찍었다 질 그 방패도 만들어야 되는데 액트1 조금만 조금만 버프 좀 받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시다 뭐야 수돈 외곽 찍혀 있었나? 아 아 그나저나 아까 녹화가 왜 그따위로 되고 있었지 아 아 아